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스타벅스 실정 이야기를 할 때 시간의 거래에서 15% 정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데 습어 커피가 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할 브랜드가 있죠. 당일 볶은 원두로 신선하게 커피를 만들고 있는 운조커피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커피의 그 씁쓸한 맛은 있는데 못 먹을 정도의 그런 씀은 아니다. 커피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운조커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FMC 끝나고 나서 항상 저희가 이분을 모셔서 다양한 분석들을 이야기 듣곤 하는데 오늘도 모셨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상상인증권 신월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합니다. 오늘도 밤새고 오셨을 텐데 간단하게 일단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번에 파월 의장은 어떻게 매인 거예요? 비둘기인 거예요? 비둘기였죠. 비둘기였다. 네, 그런데 완전한 비둘기는 아니고 상대적인 비둘기? 그러니까 시장 기대보다는 비둘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장 기대는 매일 가까우면 어떡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예상했죠. 그러한 부분들은 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져서 아무래도 자산 가격에 있어서 증시는 조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마는 채권과 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금리가 떨어지고 강달러에 대한 모멘텀이 좀 둔화되면서 달러 강세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좀 시연을 했습니다. 네, 약간 날기는 아직 매인 것 같아요. 분위기 아우라가... 네, 매로 이렇게 사왔는데 입으로, 그러니까 그 부리는 약간 비둘기적인 이야기들을 살짝살짝시 쏟아내서 시장을 쫙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막판에 이렇게 내려간 거는 왜 그런 걸까요? 다른 영향일까요? 증시 말고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에 있어서는 그 흐름이 통화 정책의 영향력이 꾸준히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채 2년물 같은 경우도 5% 언더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강세 모멘텀이 좀 나왔고요. 달러에 대한 부분도 엔화가 154행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절상이 되면서 그 흐름이 유지가 됐는데 증시에 있어서는 쫙 가다가 장막판에 이제 보합세로 돌아가는 부분 나왔던 것들은 아무래도 업종 종목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차익실험 매물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용들을 꼼꼼하게 저희가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MC에서 나온 결점이나 주요 발언들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네, 아까 좀 전에 날개 이런 거 말씀 주셨는데 지난 3월 FMC 생각해보면 무탈해서 괜찮았다라고 저희가 처음에 서두를 꺼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이다. 다행이다. 매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확신이 덜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언론 타이틀에서 쫙 뽑고 있는 것들이 지금 보면은 다음에 금리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크게 세 개를 꼽잖아요. 인상, 동결, 인하. 그런데 인상은 아닐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비둘기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던. 시장 너무 관대해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인상은 없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새 지금 인하를 안 하니까 동결만 해주는 걸로도 감사합니다. 약간 우리가 한 발 좀 물러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그렇죠. 시장의 눈높이 자체가 굉장히 뒤로 후퇴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나오면 어떡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은 아니고 또한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성명문에서도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될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될 때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다음 스텝에 대한 부분들은 금리 동결 이후에는 인상이 아니라 인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만 성명문에서 이 부분이 좀 달라졌어요. 크게 달라졌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 인플레이션 2% 목표를 향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3월 FMC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들이 생각했었던 것과는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생각을 좀 다르게 할 그런 마음은 없나 봐요. 딱 자기가 지킨 그 숫자를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그 관점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2% 후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확 떨어지기를 바랐는데 지금 여권상으로는 사실 떨어지만은 거 없잖아요. 그 힌트를 제시를 했거든요. 어떤 힌트야?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힌트를 세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실망하실 것 같아요. 분노할 마음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해제한다.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2%에 도달해야 된다. 2, 숫자 2요? 2, 네. 좀 실망하신 것 같고요. 2. 몇이 아니고 그냥 2라는 거죠? 2.0. 2%에 도달해야 된다. 도달한다는 것은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행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후행적이지 않을 때에는 물가 2%로 하향 중이라는 강한 지표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게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말고 지금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꿀렁꿀렁하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는 부분들은 강하지 않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고 마지막으로는 급작스럽게 고용시장이 약세가 되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 참 이게 애매한 거 아닙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아니다. 그런 얘기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했던 조건들을 보면 결국에는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도 떨어지고 이거 시장이 안 좋아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런 여건을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러면 금리 인하해 줄게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금리 인하를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 고대한다라는 부분은 이 긴축적인 통화정책 자금시장과 채권시장부터 돈이 풀려나가서 좀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고갈되었던 부분이 조금 채워주기를 바라는데 자산시장의 입장에서 제가 조금 달리 해석을 한다라면 제일 좋을 때는 금리 인하가 다가올 때이지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유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행을 예약을 했어요.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가요? 예약하고 나서 가기 전이 제일 설레죠. 예약하고 공항 갈 때까지. 고항에서 이제 면세품 사고 라운지에서 밥 먹고 끝까지 제일 좋죠. 근데 이제 해외를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좋긴 좋은데 뭔가 여행이 끝날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라면 연준의 금리 인하도 좀 여행과 비슷하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보게 되면 금리 인하가 되면 채권시장은 반색을 하죠. 채권시장의 주적은 인플레인데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증시와 채권시장에서의 하이힐드나 크레딧물은 그때부터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상반되는 흐름을 나타내게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하면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의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는 자산 가격에 좀 상반되는 양극화의 징조가 조금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조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시점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그런데 확인이 되고 나서 진짜 고금리 정책으로 물가도 낮아졌는데 경기도 이제 좀 꺾이는 부분이 보인다고 했을 때에는 자산시장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측면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일단 페드워치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니까 거의 11월로 미뤄졌던데 그럼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거의 금리가 동결된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페드워치에서의 명확한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뷰는 1회에서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3분기 또는 4분기에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오늘 조금 논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자회견에서 선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는데 선거 얘기에서 되게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죠? 본인이 연준 이런 거에서 4번의 대선을 겪었는데 단 한 번도 금리 정책에 대선 선거 관련된 얘기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가자들은 11월 F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11월을 빼면 지금 남아있는 회의가 6월,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5번 남아 있는데 6월은 아닐 거고요. 11월도 아니면 7월과 9월, 12월 정도로 나뉘을 수 있고 그런데 6월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수 있는 QT에 관련된 부분이 본격적으로 게시되기 때문에 6월 빼고 7월도 금리 동결이라고 보면 9월과 11월, 12월 중에서 9월 또는 12월이 금리 인하하기에 적절한 그런 월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리 9월에 하는 게 시장이 좋을까요? 아니면 시장이 금리 인하를 그렇게 원해도 결국에는 조금 이렇게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12월에 하는 게 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가 여행에 비유하시면서 금리가 결국에 인하된다는 것은 무언가 깨졌다라는 무언가 2% 내려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인플레이션만 2%로 내려온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들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12월에 하는 게 주식시장에도 좋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연말에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9월과 12월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이요? 네, 두 번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에 만약에 시점이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12월은 연말에 대한 대선 이후에 각각의 내러티브를 바이든과 트럼프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을 11월에는 아마 소화를 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12월에는 악재와 호재들을 어느 정도 소화한 이후에는 펀더멘탈과 내년 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1월이 조금 더 톤다운이 될 수 있고 12월은 재료에 대한 해석을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산타랠리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흐름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9월,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고 자산별 옥석 가리기가 9월 이후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연준 통화 정책보다는 미국 대선에 더욱더 포커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은 희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되는 시점을 9월 정도로 저희는 재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말까지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나 됩니다. 금리 인하 폭이 50pp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긴축적인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고 저희가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긴축에서 완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이 바라는 완화가 아니라 긴축에서 긴축의 강도를 낮추는 중립적인 통화 정책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어서 얘기할 부분은 이제 큐티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립적인 통화 정책으로 가는 과정 중에 금융시장이 가장 회피하는 것이 고금리에 의해서 긴축 발작이 일어나서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오늘 큐티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큐티에 대해서는 사실 말은 올 초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이거 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3월 FMC에서 Fairly Soon이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 힌트를 제시를 했었던 것이고 그러면 5, 6, 7 정도에서 언제 할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점은 5월 FMC, 오늘이 5월 FMC잖아요. 시점은 6월부터 한다고 했어요. 지금 기존에는 월간 국채 기준으로 월간 600억 달러 그리고 MBS 350억 달러에서 총 950억 달러를 자산 축소를 했었는데 MBS는 350억 달러로 유지하는 반면에 국채를 600억 달러에서 절반보다 더 줄인 250억 달러만 자산 축소, 대차 대조표의 자산 축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숫자가 좀 안 맞잖아요. 600에서 400이든 300 정도로 해야 되든 250으로 간다는 부분들은 결국에 국채 중심으로 지금 대차 대조표 축소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을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점이고 MBS는 그럼 왜 손을 안 댔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주거비 때문이라고 보잖아요. 주거비가 왜 안 되느냐. 미국은 고정금리를 대부분 받고 있는데 지금 고정금리를 저금리로 받았던 소유주들이 갈아타기를 할 유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유통시장에서의 우리가 주로 보는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이 적어졌다라는 거예요. 적어지면 사야 되는 사람들은 비싼 가격을 주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오늘 파월 연준 의장도 얘기했는데 주거비에 대한 부분이 오너뿐만 아니라 임차인들도 있잖아요. 임차인들은 계약의 이행이라는 필수 조건을 거치지 않고서는 임차료가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기 어렵다. 즉 시차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오너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한 렌트에 대한 부분도 이런 시차를 두고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MBS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택시장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조기 상환되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MBS는 그냥 놔둬도 350달러 놔둬도 그냥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국채만 건드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은 22년 7월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 QT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거의 2년 가까이 월간 950억 달러의 자산 축소를 하다가 1년 11개월 만에 이제 좀 줄이겠다. 너무 좀 과하게 했다. 그러니까 즉 돈을 회수라는 속도를 좀 더 줄여서 2019년처럼 레포 시장에서의 긴축 발작이 일어나는 것을 좀 막겠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정책, 우리는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의 포커싱을 두고 있지만 연준은 이를 통해서 금융시장의 긴축 발작이 나타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겠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나름 이제 그쪽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가장 주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시기의 부분을 원하기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는데 이것도 굉장히 또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은 거다. 맞습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하고 싶은데 긴축 발작과 같은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을 촉발하는 트리거가 나타나면 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전에 정책을 바꿔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연준이 제일 신경 쓰는 지표는 뭘까요? 어제도 이제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코멘트들을 하긴 했는데 고용, 물가, 경기 얼마 전에 GDP 1%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좀 하여하면서 그때 이제 스테그플레이션 얘기 나왔는데 스테그플레이션 확 선 걷고 선 그리면서 아니다라고 하고 연준이 제일 신경 쓰는 거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인가요? 오늘 재밌는 말을 했어요. 어떤 얘기요? 기자들이 막 질문하잖아요. 거기는 연준은 되게 질문을 공격적으로 막 하는데 임금 인상 하면서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 파월 연준 의장 보고 옛날에 그런 거 하지 않았느냐 고용시장이 얘기를 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의 딱 그 얘기를 듣고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타겟은 물가다. 임금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임금이 올라가고 혹은 임금이 떨어지지 않고 고용 계속 견주하면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계고리를 찾잖아요. 파월은 고용이 그렇게 견주한 게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임금을 우리는 타겟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의 타겟은 물가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임금, AI 얘기도 했고 임금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확률 우리 막 그런 거 예상하고 그러잖아요. 확률 데이터 없다. 그런 거 없다? 네,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고 하면서 오늘은 확률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할 수 없고 금리나 시점에 대한 코멘트도 부재했었고요. 그런데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은 필요하다. 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달랐네요.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은 지난달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실제로 숫자가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되는데 어떠한 것들이 좀 야기가 될 때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라는 코멘트를 전혀 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는 결국에는 우리 투자자들의 몫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암시적 표현처럼 금리 인하하기 위한 조건은 물가 안정인데 물가 안정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 그중에서 지금 알다시피 공급측 요인, 상품 요인들의 물가가 좀 올랐고 그거에 대한 이유는 여러분들은 알지 않느냐라고 했었고요. 우리가 그럼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유가, 에너지 가격이 올랐고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다시 촉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거비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계약의 이행이라는 좀 법적인 요건, 법적 경제적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조금 오늘 회의에서 답답했던 부분들은 계속 그런 표현들은 강하게 했지만 어떤 연결고리,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 지표를 보는 부분들은 연준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을 지표를 통해서 판단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표에 대해서는 그냥 팩트 정리 정도 했지 이거에 대한 연결고리들을 이어서 스토리텔링까지는 하지 않는 부분들이 시장 참가자들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답답하게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금리 인상 없다고 했을 때는 미국채 금리 10년물 레벨이 4.6 중반에서 4.5%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4.6 초반까지 다시 소폭 반등을 했던 것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기자들의 질문 가운데서 그 질문도 있었어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가 아닌 3%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냐 이거 2% 꿈의 숫자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 파월은 3% 인플레이션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준이 그 2라는 숫자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우리 3%, 3% 좋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하면서 2%를 중앙은행들의 어느 정도의 컨센을 형성한 적정한 인플레이션 선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 전에 한참 전, 한 5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통화량, 여러 지표들을 했었지만 통화량을 통해서 통화 정책을 했었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물가 안정 목표제를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도입을 하면서 2%의 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3%로 갈 경우에 이렇게 중성장, 중물가, 중금리로 된다면 3%가 필요한 것도 아니냐라는 일각에서의 제기도 있겠습니다마는 3%로 갈 경우에는 중립금리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성장과 물가를 합친 경상성장에 대한 레벨이 갑자기 더 올라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의 난제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들을 할 때에는 일단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 레벨이 높아진 부분들을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겠고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었다라는 확신이 들 때에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논의를 거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지금 물가 레벨이 높아졌기 때문에 물가 안정 목표제를 올린다라는 것은 향후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면 물가 안정 목표제의 수준을 더 높여서 물가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부적절하다고 봐야 될까요? 좀 합리적이기보다는 약간 편법에 가까운 수단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일단 잡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게의 경제력이 훼손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현재 연준이 이런 부분들을 수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고용도 그다지 많이 깨지지 않고 경기도 안 깨지면서 물가가 낮아진다? 이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거 샘법도 복잡한 것 같고 오늘 기업들 실적 발표 내용도 보면 소비에 대한 기업들이 실적이 다 제각각이에요. 도어데시 이런 우리가 쉽게 배달을 해서 이용을 하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깨졌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조금 닫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또 중고차 관련한 카바나라는 기업은 실적이 또 좋아졌다. 매출이 늘어났단 말이죠. 여기서는 또 사고. 이런 뭔가 물가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라는 거는 기간을 단축해서 올해 안에 연준이 원하는 2% 목표? 갈 수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안 가면 지금 인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살펴보게 되면 근원 물가에 대한 부분을 품목별로 좀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 근원 상품 물가는 굉장히 팬데믹 때 많이 튀었다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조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헤드라인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물가는 튈 수밖에 없겠죠. 에너지 가격과 여러 가지 변동성이 높은 음식, 식료품 같은 부분들은 인플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원 서비스 물가와 같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서비스 물가 때문에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으로 되고 있고 이를 근원 서비스 물가를 추출해 보았을 때는 여전히 7%대까지 높아졌던 부분이 낮아졌지만 5%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고 꼬리를 좀 들고 있거든요. 우상향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직도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을 잡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해석하기는 어렵고 연준도 사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뭘 봐야 될까? 지표에 대해서. 제가 경기보다는 물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보는 것이 그래도 가장 핵심적이고 일관성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기대인플레이션? 네. 그런데 미국은 기대인플레이가 지역 연흔마다도 내고요. 미시간대에서도 내고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내는데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보게 되면 미시간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시결이 옛날부터 있어서 그나마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는데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는 유노말 시대였던 2011년부터 20년까지는 1년짜리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보게 되면 대부분 레인지가 2% 후반에서 4% 사이에서 유지가 되었었는데 팬데믹 때 5에서 6%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내려와서 3%대 초중반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하향하고 있는 트렌드는 맞는데 변동성이 심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생각하기에는 금리인하라는 카드를 쓸 때가 점점 오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쉽게 꺼냈다가는 이 변동성이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튈 수도 있잖아요. 내려가는 힘은 되게 트렌드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데 가끔씩 튀는 부분들은 되게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기대인플레이션은 결국 소비자들의 행동 경제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경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되게 신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근원 물가는 서서히 안정화될 것인데 근원 서비스 물가가 느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보는 것이 가장 일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상방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잡히는 것을 조금 더 천천히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는 어떤지에 대해서 좀 시간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GDP 발표하고 나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왔지만 파월은 선을 그었고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사실 금리가 역전된 지가 되게 오래됐고 이게 그 역전이 의미하는 게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작년부터 계속 이어졌었던 GDP 수치로만 봤을 때는 견주했고 이번에 살짝 예상치를 하회한 건데 지금 경기 상황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제 상황은 견주하다라고 봐야 되겠고 연준도 점도표하면서 3월에 SAP를 통해서 GDP를 올렸고요 IMF도 지금 1월, 4월 모두 0.6%씩 올리면서 1.5에서 결국 2.7%까지 갔습니다 다만 1분기 GDP는 좋지 않게 나왔죠 그렇지만 흐름들은 견주하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GDP의 지표의 특성상 후행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준의 긴축 정책의 효과는 일정 부분 나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GDP 발표 나오기 이전에 시장이 굉장히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어떤 지표가 촉발을 시켰냐면 3월 달 PMI 제조업마저 좋게 나오면서 그때부터 시장 금리가 튀고 시장에서는 연준 긴축 정책을 해제하는 것이 딜레이 될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이번 달부터 나오고 있는 PMI 제조업 지표들이 중립선을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GDP가 후행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PMI가 선행적으로 나왔는데 4월 달부터는 중립선을 하회했다는 부분들은 긴축 정책의 효과가 좀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 나왔었던 지표들에 의해서 전망치는 좀 올라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망치 또한 올라가는 부분은 멈추고 서서히 하향 조정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2%대에 머물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FMC도 끝났고 BOJ도 끝났고 이런 뭔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양한 빅 이벤트들을 끝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벤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FMC가 계속해서 끌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증시에 있어서는 반도체 둘러싸인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더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에 유가증권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은 달러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추이가 BOJ 말씀 주셨는데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에는 유로화와 엔화인데 유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ECB의 6월달 통화 정책 봐야 되겠고요 일본은 엔화 시장에 대한 개입 여부가 어느 정도로 될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주식 시장은 AI 관련된 부분들 보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증시의 등락을 좀 좌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은 금리가 그래도 고점이 미국 채 10년물이 4.7까지 갔지만 지난 하반기 연말 하반기에 5%에 근접했던 수준보다는 좀 덜했거든요 이렇게 고점들은 낮아질 텐데 이러한 트렌드가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주먹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채권 투자 지금 해도 됩니까? 저는 증시와 채권 모두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두려움이 악재가 팽배했을 때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강달러에 대한 모멘텀이 둔화가 되는 동시에 연준의 통화 정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금리 인하로 갈 때 좀 더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증시, 선별적인 픽업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다 채권 시장은 금리가 범피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쭉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하향세가 된다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채권 가격의 강세장을 좀 예상해보는 전략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짧게 여쭤볼 만한 질문은 아닌데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밤새도 고상해주신 상상의 증권 신월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오늘 하루 5월 1일 휴일을 마치고 돌아온 5월 2일장을 맞이를 할 예정인데요 사실 밤사이에 시장이 좀 튀어 올랐다가 다시금 좀 속은 상태를 보였고 특히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부진이 과연 국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또 제가 떠나기 전에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이벤트 하나 또 안내를 해드려야 합니다 바로 삼성선물에서 해외 선물 수수료 할인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굵직하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선물 계약들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신규 고객이나 혹은 작년 2023년 미거래 고객이라면 매월 200개약씩 총 4개월간 800개약의 수수료 무료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만약에 800개약을 모두 다 쓰셨다면 6개월 동안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적용을 해드리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6개월 동안 거래한 내역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거래하셨다 하면은 3개월 동안 자동으로 또 연장을 해드립니다 최대 할인 혜택은 2025년까지 가능하고요 우리는 미국, 일본, 홍콩 거래소 상품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 하단 배너에 나오고 있는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고 투자 손실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목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대 Gib dial 최 med 열어 첫 번째 assen 国